아까 어디다 깔아야죠. 포장에 가고 싶었는데. 아 포장에 왔어. 갑시다. 첫 쪽. 확실히 양키 애들이 많이 하다 보다. 양키 애들 빠지니까 서버가 좀 정상화되는데. 센트리거는 다 몰려도 되는데. 저거 센트리거 지켜주는 거 아니야? 어 들켰다. 나 미친 센트리거다. 날 소버 어떡해. 어우 출혈이 죽을 뻔했다. 쩌꺼 준비하긴. 어느 방에서 나왔어요? 이 부분에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구구압해 구구압해. 컷. 바로 둥지 진입. 밀고 들어가면 되겠다. 이제 얘 파기하면서 밀고 내려가면 돼요. 시간 28분이라 넉넉한데. 타이탄 앞에. 내가 시비 걸게. 하늘 선정만으로 내려가면 돼요. 멀고 내려가면 돼요. 눈에 가면 돼. 야 어디가. 야. 그렇지. 나한테 오라. 잘 가. 와아악! 내가 죽겠다! 아아악! 미친 워리어 새끼들 타이탄 컷 진입 하이브 가드 나오고 스포 나기 시작하고 뒤에 타이탄! 나 500킬로 없어 아 내가 부수게 이거 내가 부수게 내가 폭격돼 그냥 옆구리 쏠게 그냥 이거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죽었다 바로 이동 아 구구 쪽에 폭격도 더 조절했다 구구 달려? 차단 내가 잡을게 차단 내가 잡을게 우선을 사라지 잠시만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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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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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격 터졌어요. 아야야야야야야 타 죽었고 동남쪽으로 계속 이동 오 뭐야 차도 한 마리 더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 번 더 폭격뿌릴게 달려 어우 느꼈다 구구 달려 구구 달려 폭격 거의 느꼈어 지금 뒤에들 센트릭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누구야 이거 중지가 코앞인데 여기 이거는 중지 아 한 마리 더 안 죽었네 이걸 재무장 야 닭다리 진짜 본 적이 없다 이메 밤이라서 그런가? 테슬라 죽었다고? 테슬라가 죽었다고 진짜 한 마리 더 안 죽었어 테슬라가 죽었어 예병 으MI 나 안쪽 애들한테 딕힐 상태야 중지 중지 나 투 타이탄 확인 내가 아들 부수고 있어 타이탄 타이탄 나 지금 쿨이에요 온다 이쪽 이쪽 유인해야 돼 투 타이탄 다음 여기 투 타이탄 야 아무것도 안보여 씨앞 와 미쳤네 이번 오는 날씨 미쳤네 아까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도망 도망 런 런 런 아르르 밥 아직도 안먹었냐 밥 먹었어요 뭐야 뭐지 안은 단업이 누군군 uz 게임할려고 키운거 아니었어? 아 구구가 안 불렀어? 아 자리 남음? 카자니 계속 남아있었는데 몰랐네 나는 몰랐네 나는 그래요 잘났어요 난 못났어 목폐 필요한 사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에 참가할 수가 없대 카자니 아직도 버그가 나 ote슬라 조심해 아 제발 꺼져 미친 브루드 커맨드 새끼들아 무슨 브루드 커맨드가 워리오보다 더 많이 나오냐 진입하는 중 찾아 찾아 안해 찾아 오른다리 따아 한마리 더 있어 죽었다 왜 조준 제대로 했네 죽었어 아 죽었어 내가 존나 썬 거야 한마리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시발 한마리 또 있어 한마리 또 있으니까 한마리 또 있어 나도 칫솟 하나 깔게 저거 스토커 스토커 북동 방향 북동 방향 스토커 게임을 껐다 켜야 되나 껐다 한번 켜봐 그러면 될 수 있어 타이탄 나왔어요 샌네인 쪽 아 업데이트 떴네 업데이트 떴다고 어 그새 또 대응하려고 업데이트 했나보네 얘들 모니터링 하다가 아 헌터 미친 놈보다 이거 우리도 업데이트 하고 나와야겠네 그러면 누가 스토커 파견 누가 스토커 파견 일단 지금 안 보이거든 타이탄 치아는 날갈가 온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 지금 루트가 좋아서 뭐 수색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솔직히 자원 이제 썩어 돌잖아 그거 보고 구구 쪽 이거 위에 파괴해버리자 시원해 이 정도로 여유겹게 난 건 또 오랜만이네 구나이 또 그렇게 빡치겠네 어 뒤에 오는 물이 있거든 이거 내가 폭격 깔게 이거 뒤에 헌터 물이네 이 씨발 거 도망가자 잘하네 야아 티 찾아오 타이탄도 쏟아오고 있고 파견 위이네요 내가 저지할게 오면 거기서 멈추임마 아악 컷 얘들 여겹 맞았나보네 히히히힛 안보여 오른다리 아 미처 컨터 더럽게 아프네 진짜 으 으 으 으 으 으 은 다음기 마COM 다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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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완다 가 acquis 마일oire 폭탄! 아 죽었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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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뒤에 뒤에 한 우리 뒤에 한 마리 왼다리 차져 아 우리 둘러싸인다 이거 위치가 별로 안좋아 이거 합류 합류해야되겠다 구글은 타이탄! 이거 그냥 탈출 지점은 달려야될 것 같은데 이거 구글은 지금 보금보금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보금보금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꺼 죽을려는 것 같은데 아직 한 마리 남아있어 나 노려볼게 저거 이기네요 잘가라 근데 한 마리 또 나왔어 구글 쪽에 뭐 무리피 서비스해 오늘? 구글 쪽에 내가 폭탄 던져줄게 도망가 구글 쪽에 됐다! 그래 살아있어! 레이건 그냥 레이건 죽일께요 지금 수탄은 죽나? 탈출해도 안되겠다 이거 애들 너무 저항이 거세다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날 밟아서 닭다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두분막은 어딜 가도 어울린구만 이 두분막은 어딜 가도 어울린구만 탈비랑 설마 어 잠깐 탑이랑 설마 아 놔 미쳐버리겠네 설마 파괴될렸나? 살짝 안될 것 같긴 한데 제발 파괴되지 마라 제발 오케이 파괴 안됐다 탈출시간 3분 30초 저 냅둘 거야 애들 지금 벌레 저 털에 부숴가지고 지들이 죽네 탈 아깁시다 차전 자 차전 저지해줘야돼 안돼 부숴다 아유 부숴어 부숴다 차전 한마리 더 샌댕 뒤에 아직 사냈 한마리 더 쌍전 아이 미쳐 헌트새끼야 내가 왼다리 오른.. 왼다리 맞춘다 오른다리 맞춘다 오른다리 맞춘다 왼다리 맞춘다 이거 내가 잡을게 이건 컷 나 쿨 20초 포기었고 찬이 껴있는거 저 미리 잡아둘게 저거 나중에 빠져나오거든 저거 한 마리 더 온다 한 마리 잡았고 맨 차렷지요 일단 폭격 안 때릴게 테스트를 풀었을 때까지 전방 방향이 계속 이쪽 방향이 계속 몰려온 중 방금 찾아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일단 워리어랑 브루즈 커맨더 다 줘 1분 2분 찾아 어어 쟤 부스러 간다 2분 아 그냥 쏴 죽여야겠다 저지해야겠다 반대 부숴었어 이 개같은 놈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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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1분 1분 2분 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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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ㅈㄴ 쫓겨다니서 오 ㅅㅂ 타이탐 뭐야 이거 언제 왔어? 그거 이제 깨지나 보네? 사람도 안 깨지다 하네. 여기서 서버가 터지지 않겠지? 뭐야 저 파괴했는데 또 버그 일어났네 저거. 하.. 하급 뚱지면 언제 파괴 안했지? 다다다다 철권 미치.. 오토바이트 술단 대던지다가 시민한테 던져서 죽인 사람.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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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다다다.. 감사합니다.